안녕하세요. 어금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바로바로 야나도에서 만든 야핏 사이클인데요. 따로 돈을 협찬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자전거를 무상 사용해보고 얼마나 몸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 달 동안 무상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핏 사이클은 김용국 씨도 타시고 은지기 님도 타시고 또 송정기 님이 광고하셔서 저도 평소에 많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협찬을 받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탈 생각이 정말 설레긴 하는데 제가 바쁘 기간 동안 거의 아침마다 공복 사이클을 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죄책감에 공무유산소나 자기 전에 사이클을 계속 타줬는데 확실히 몸이 적응해서 그런지 덜 힘들고 또 운동 강도를 조금은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핏 사이클이 운동 강도 올리기에는 정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강도 높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핏 사이클은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서 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딩 모드로 설정해서 다른 나라의 걸 보면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인기맵에 서울이 있네요. 그리고 트레이닝 모드로 해서 정말 자전거를 타시는 선생님께 안내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타는 모드도 있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님들과 같이 그리고 셀러가 같이 탈 수 있고 레이싱 모드라고 해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접속을 한 다음에 탈 수 있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하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루에 30분에서 45분씩 아니면 정말 어떨 때는 한 시간을 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드 뭘 하나를 저장해놓지 않고 그날그날 타고 싶은 걸 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탄 다음에 저의 몸무게의 변화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조금은 안 좋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제가 지금 1일차 30분 밖에 안 탔는데 제가 지금 1일차 30분 밖에 안 탔는데 땀이... 와... 대박이죠? 대박이죠? 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탈 때 제가 오늘 라이딩 모드를 탔는데 사람들이 앞에 막 앞질러가고 그러니까... 와... 빨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와중에 이게 막 갑자기 미션이 죽어져서 와... 대박이에요. 진짜 강했지만... 이렇게 1차는 끝내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담아볼 건데... 오... 진짜 너무 힘들다. 안녕! 이제... 죄송하겠습니다. 와... 써비... 잘 못했고... 면 Roc, 다 contact medKanぁ!!! 설탕the 그만두에... 그만두에... 이제 샷플물이... 충분히 자유롭게 다 CAT! 가sen은 이 녀석입니다. 엉덩이없는 이제 mont거리는 거울은이바 그래서 손으로 그만두에 다 사서 이렇게 수박을 담아둬서 조금씩 시키면... 아주 잘 cemetery... 이렇게 냉덩한 Chammin이 먹기 다 뱉오네요... 그리고 또 put love on them 자유로운 면침을 제거 만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 이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보니 58.9kg에서 시작했던 몸무게가 56.9kg까지 빠졌더라고요. 한 6kg에서 1.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아예 식단을 병행하지 않고 제가 다른 먹방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먹었거든요. 야식도 먹고 했는데도 주 3회 정도 산 20분 정도 사이클을 탔더니 이렇게 몸무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겨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정말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되게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꼽은 3가지 야피 사이클의 장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장점 첫 번째는 집에서 강도 높은 사이클을 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조금만 타도 땀이 엄청나고 진짜 다리가 아파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탔던 사이클은 정말 다리 굴리기였구나. 정말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해서 저는 시간 대비 정말 고효율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점 두 번째. 이게 혼자 재미없게 타는 게 아니라 가상 라이딩이라고 다른 분들과 함께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아이디가 떠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들이 다 같이 출발했다가 저를 뛰어놔서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분들을 보면 빨리 이겨가겠다 하면서 달리기도 해요. 물론 못 따라잡을 때도 많지만. 그래서 뭔가 새로웠고 또 제가 하나 좋았던 거는 이게 5분짜리 트레이닝 유산소를 위한 트레이닝 아니면 엉덩이를 타게 수만한 트레이닝 등등 이렇게 짧은 트레이닝들이 되게 많아요. 대상이 초보자도 있고 고급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자전거 교육 강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뭐 길다란 30분짜리 프로그램 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짧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해서 빨리 끝났네? 성취도를 높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정말 좋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금방 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미션마다 코인을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코인이 그냥 여기 야피사이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코인이었다면 재미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코인을 쌓아서 진짜 뭐 햄버거나 치킨이나 영화나 이렇게 기프티콘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BHC 후라이드로 교환을 해놨습니다. 언제 먹을지 정말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장점은 정말 많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꼽아봤고요. 그 단점도 만약에 말을 안 한다면 뭔가 심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단점을 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만약에 이 사이클이 리뉴얼이 되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물통을 하나 정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달릴 때 이게 정말 강도가 높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사이클 옆에 물을 둘 곳도 그냥 땅에 두더라도 이렇게 잠깐 내려가서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물통을 꽂는 곳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이용한 후기였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고민이 살지 말지 고민을 하셔서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뭐 이제 시중에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10만 원대 자전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실내 자전거도 가지고 있고 이 야핏도의 협찬을 받아서 이용을 해봤는데 진짜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다 할 수 있게 무조건 강도 높은 것만은 아니고 기아를 줄이면은 초급자들도 정말 무리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셔서 초급 모드로도 타고 나중에 강도가 안 나온다면 높은 강도까지 하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대상이라고 하면 실내 자전거를 사려고 고려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는데 거기서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좀 운동을 계속 하신 분들은 솔직히 저런 실내 자전거 당근마켓에만 올려도 빨리 팔리거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팔고 야핏을 구매하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가족 모두 압류, 노소,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핏에서 제가 따로 돈을 협찬받고 지원받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자전거랑 아이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야핏 사이클 프로그램만 지원받아서 제품 제공으로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만약 사이클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야핏 홈페이지에서 상담할 때 어금이 유튜브를 보고 구매해 주신다고 하시면 약 10만원 정도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니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단에 한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취업한 지 한 3주차 정도 됐는데 만약에 야핏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동기부여되고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이런 체험이 아니었다면 제가 운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야식을 먹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되는 사이클을 한 달 동안 제공해 주신 야핏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